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걸음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격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채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육신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6절부터 41절까지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까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그래서 41절까지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두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하여 가로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의 예수께서 제 9시의 예수께서 그의 소지지수에 엘리애리애리애리야마 사과하나 하시니 그를 번역하면 다이아나이니 다이아나이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41절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수요 말씀 시간에 처음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1984년 10월 16일 주님의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남궁은입니다 성이 남궁이고 이름이 외자은이기 때문에 남 목사가 아니고 남궁 목사입니다 저는 97년도에 대전교회에서 전도인으로 부름받았고 경북 상주에서 만 5년 그리고 서울 양천교회에서 9년 정도 교회를 단임하다가 이번에 서울중앙교회로 부름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제하고 전도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에도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도 있고 또 잠원 16장에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하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중앙교회에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새삼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또 해외 여러 곳에 우리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힘있게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 낫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십자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십자가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짊어지신 돌아가 주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또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짐하고 각오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십자가는 로마시대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수형은 목을 베어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시민이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에게 내려진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노예라든지 또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든지 반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 채찍에 왔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0kg이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주로 형장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800m 정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벌거벗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온몸에 피를 다 흘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은 곳에 매달려서 아주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오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15장 27절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 첫 번째 십자가는 강도 두 사람이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행악자라고 나옵니다 여기 마가복음 15장에다가 줄을 좀 넣어서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138페이지입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행악자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가 지은 우리가 행한 모든 죄 때문에 모든 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이 두 죄인이 달렸던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장례식에 갑니다 우리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어떤 사람의 부고를 듣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죠 그리고 같이 슬퍼하고 울어줍니다 정말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너무나 애통해하죠 그런데 그런 육신의 죽음의 장례식 말고 영혼의 장례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통해할 줄 알면서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을까요? 그 육신의 장례식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가까운 사이라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장례식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장차 망할 바벨론에게 멸망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가 주야로 눈물을 흘렸다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장차 망할 예루살렘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장차 심판받을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운명에서 구원받은 먼저 구속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일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본문 표시해 놓으신 마가복음 15장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 3시쯤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 보면 두 번째 십자가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주신 십자가입니다 종전에 두 죄수가 달렸던 십자가와 그 나무의 재질이나 모양이나 주격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인들이 달린 십자가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달렸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달려주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사양 5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53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032페이지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이와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옵니다 본문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원약계 위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짐승의 피 없이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찢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는 우리를 이와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처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이제는 짐승의 피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십자가가 나옵니다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방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 이 사람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 아니면 이주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비아돌로로사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너무 쇠잔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없었습니다 계속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일이 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로마 군병이 마침 옆에 있던 건장해 보이는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마침 억지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침 그 사람은 마침 그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의 아니게 짊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을 가장해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에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리고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와서 루스를 만납니다 드라마 같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드라마 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 드라마입니다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와서 루스를 만납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편지하면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침 그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보금에 루포의 아비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그 시대 교회 안에 알려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수백 미터로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이 보여지고 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는 않았겠죠 왜 하필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됐을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과 달리 내 생각과 달리 내 계획과 달리 어떤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억지로라도 했던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의 큰 축복이 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때 내가 그 봉사를 순종하고 하길 너무 잘했다 내가 그때 그 직분을 핑계대지 않고 순종해서 하기를 너무 잘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로 바뀌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셉이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와 힘으로 믿고 견디었습니다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애국당에 하나님이 전해졌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은 참 비참하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가 됐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법괴를 다윗성에 다시 가져오려고 술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넘어지는 법괘 만지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중단하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보관해놨습니다 오벳에돔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오벳에돔 마음속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하니라 오벳에돔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습니다 밤모섬 파트모스라고 하는 성제술래 때 저도 밤모섬을 잠깐 들렸는데 지금은 귀족들의 휴양지지만 당시에는 죄수들의 유배지였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수십 일을 가야 했습니다 가다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의 몸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 시련과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한 게시록이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잠시는 고생이고 고난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참고 견뎠을 때 잠시 후에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마침 예수님 옆에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것이 그와 그의 가정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금 9장을 찾겠습니다 23절 누가 보금 9장 23절 신약 107페이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실 때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쫓아가려면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먼저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방법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도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주님을 잘 쫓아갔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삶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맡을 때 또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자기 상황과 입장과 생각을 내세우면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120페이지 27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동고동락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제자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답니다 그 나무들은 한결같이 자기 꿈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나는 성전의 재단이 되고 싶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한 나무는 나는 지중해 바다의 큰 배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나는 이 요단 계곡에서 계속 남아서 아주 높이 자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고 싶다 나름대로 이런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짐승의 구유가 됐습니다 성전의 재단이 되고 싶었는데 짐승의 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구유 위에 우리 주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누우셨습니다 한 나무는 배를 짓는 공장에 가긴 갔는데 갈릴리 호수의 조그마한 고깃배가 됐습니다 지중해 범선이 되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깃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나무는 잘려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계속 남아서 높이 자라고 싶었던 꿈을 가졌던 나무가 잘려서 죄수가 달리는 십자가 형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무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속하는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다 한결같이 자기들의 꿈이 깨졌습니다 어긋났습니다 잠시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더 큰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나름대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꿈이 있고 믿음 안에서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그 꿈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믿고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길로 인도되더라도 묵묵히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읽었던 본문에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강도가 짊어진 십자가 모든 죄수들이 앞으로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시몬은 개인적으로 또 그 가정 전체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는 뜻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멸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나오죠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류의 아버지 그들이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희롱했겠습니까? 때렸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희롱합니다 그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가 대적하고 내가 핍박했던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구세주이신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로마 군병처럼 행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애통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구름대처럼 몰려갔습니다 에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소원을 그들의 세상적인 요구를 이루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마음을 돌렸습니다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옆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당은 찾아갔지만 성경책은 들고 다녔지만 복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동안 인도하셨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도 이 주님의 복음을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진리의 복음을 떠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나가면 안 되죠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을 지나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이뤄져서 외치는 울부짖음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우서 가로대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48절도 보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여기 보면 구경꾼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슴은 칠 줄 알았지만 결국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구경하고 행사를 구경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구경은 하는데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보금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뤄진 영혼들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갈 것이 아니고 가슴을 치며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본문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양을 냈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지르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이런 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은 물론 복음 없는 교회죠 자기 교회 신도가 교인이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 영혼을 구원 못했지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진리의 교회를 시기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 자존심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을 시기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명예나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어떤 소욕 때문에 교회를 반대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또다 하더라 여기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다는 표현을 보면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대 운명하시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습니다 아마도 그 십자가 형장의 책임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하늘의 징두도 목격했습니다 어두움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우리도 백부장 같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한때는 복음을 핍박하고 구원받은 가족을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하고 교회를 싫어했는데 그 일에 앞장섰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자세히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히 듣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도록 돼 있습니다 백부장은 계속 지켜봤습니다 구원받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여간 조심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나를 지금은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바라보고 있다는 것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든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은행을 통해서 마음이 바뀝니다 물론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는 진정의인이었도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이었으나 내가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조차 섬기던 자여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처음에는 주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 옆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어떤 순환을 겪더라도 상관없다 그 주님을 차마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옆으로 왔을 겁니다 우리는 멀리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옆으로 와야 됩니다 이제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절하다가 옥사한 주기철 목사님 설교문 중에 주님 이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이와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이와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결국 옥사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옆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25절 신약 182페이지 183페이지 죄송합니다 25절 182페이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소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유일한 제자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모친에게 얘기했습니다 보소소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서 이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영원히 함께 살 영적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육신으로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가족보다도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만난 영원한 가족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할 가족 그 가족의 그 무게가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피보다 진은 성령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 누가 정말 이 유족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보다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더 친밀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같이 마음 아파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이렇게 많은 엄청난 영원한 가족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 받을 때 그때 그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흘리시는 피를 받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영혼에 적지어졌습니다 처음 사랑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다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분은 1년 전에 어떤 분은 3년 전에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30년 전에 훨씬 더 전에 우리 다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믿어졌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주님 처음 만난 그날 그 장소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하는 연인도 때로는 마음이 식어지면 처음 만난 그곳에 간답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 주님과의 마음이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셨습니까 식어지셨습니까 우리는 비아돌로로사를 올라가서 그 주님이 달려주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옆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 받은 날 우리 그날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도 구역 모임 시간에 우리 생활자 형제 자매님들께서 간증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참 가슴에 감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시기는 다르지만 과정은 다르지만 구원 받은 장소는 다르지만 제가 만난 그 주님 제가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그 형제님도 그 자매님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을 동일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처음 보지만 사실은 이미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띕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형제님도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 자매님도 구원하셨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 다른 모양으로 있었지만 정말 우리는 그 주님 가까이 그 주님 곁에서 그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14절 6장 14절 309페이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베냐민 지파고 이름도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을 따서 이름도 사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바리세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여러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색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중한 걸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동안 내가 참으로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가치없게 여기고 그동안은 가치없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게 가치관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값을 값을 지불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바울의 바울의 몸에는 많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으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로 말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위기도 넘겼습니다 그의 몸에는 많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흔적도 자랑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갖게 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십자가 상점에 갔답니다 반품하려고 그런 상점 없습니다 또 주소 알려달라고 할까봐 제가 걱정되는데 십자가 상점에 갔더니요 무수히 많은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좀 바꿔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거기 있는 십자가를 전부 다 짊어져 봤는데 어떤 거는 모양은 작은데 짊어져 보니까 아프기만 하고 어떤 건 좀 가벼워 보이는데 져 보니까 오히려 더 무겁고 그래서 다 한 번씩 짊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 골랐습니다 주인에게 말했답니다 이 십자가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십자가로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선생님이 아침에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라고 아무리 바꿔서 짊어져 봐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제일 나에게 합당한 십자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골라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조금만 잘라달라고 하도 사정하니까 한 번 잘라줬답니다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한 번만 더 잘라달라고 한 번 더 잘라줬답니다 마지막으로 삼세 번 한 번만 더 잘라달라고 한 번 더 잘라줬답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강뚝에 턱턱 올려놓고 잘 건너가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걸터 놓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잘라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 그대로 짊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짊어져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신약 264페이지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 모든 능력이라는 걸 알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열한기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열한기하 2장 19절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열한기하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가로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기에 여리고성에 엘리사와 그 생도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는 아름다웠지만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가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됐습니다 결실케 됐습니다 물 근원을 고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근본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근본 누가 바꿉니까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자식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능한 선생님도 자기 제자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한 사람의 근본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근본을 바꾸시는 능력 십자가 누가 내 근본을 바꿨습니까 내 마음을 돌려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이제 이 내세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내 마음의 결심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근본을 바꿀 때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던지니까 물의 근본 근원이 고쳐진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 근본이 바뀝니다 열한기하 사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가래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소치를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 나가서 야등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돼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돼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돼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의 제자들이 야등동굴에 들외를 따다가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을 먹은 제자들이 죽게 된 겁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던지니까요 독 성분이 다 없어진 겁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생에 독과 같은 죄를 없애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도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루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 그 소재물처럼 부서지고 빠지신 주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많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 발로 묻어들어오는 죄 그래서 요한 1서에 자백하면 밑부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열한기하 6장 1절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돼 가라 그 하나가 가로돼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돼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가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 지라 예 외쳐 가로돼 아 내 주여 이는 비러온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돼 어디 빠졌느냐 하메 그곳을 보이는 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돼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여기 보면 엘리사와 생도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가십니다 교회입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데 도끼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도끼는 물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는 비러온 것이니라 도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도끼가 없어졌기 때문에 집 짓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나뭇가지를 던지듯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원래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 못 시킵니다 한 영혼도 사람의 힘으로는 신앙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영혼을 건집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기적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이 강박했던 자식이 돌아온 거 기적입니다 그건 내 능력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한 일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가 너무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 그 엄청난 십자가가 지금 혹시 내게서 너무 멀리 멀리 떠나오진 않았는지 혹은 물에 빠지진 않았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힘있게 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이유와 변명을 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형평과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 내 양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제가 서울 양청교회를 떠나면서 떠나는 이사하는 날 저녁에 밤늦은 시간에 우리 양청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적어왔습니다 제주는 없지만 마음으로 쓴 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다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벌레 같은 죄인을 살린 것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골고다 언덕 높이 세워진 그 몸서리치게 무서운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세상 미련에 붙잡혀 갈등하는 불탄실 같은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준 것도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비아돌로로사 그 험한 길을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형제자매 사랑하기에도 다 모자란 초능 같은 시간에 내 맘 조금 안 든다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철없는 신앙을 일깨워 준 것도 역시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온몸 채찍 맞으시고 손과 발 못 박으시고 가슴을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은혜 너무나 최송에서 주님 흘려주신 그 보혈 너무나 고마워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나도 지랍니다 기꺼이 짊어지고 주 따르랍니다 십자가 나의 모든 것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올해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시작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 전하기 위해서 무진해를 썼습니다 아직 그 십자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십자가 교초로 모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에 큰 거대한 발전기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 회사의 모든 기술자를 다 동원해도 수리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의 1인자를 초빙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치 하나 들고 발전기를 여기저기 두드려 보더니 잠시 후에 발전기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무려 청구서 금액이 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회신을 보냈답니다 돈 대신에 아니 망치로 몇 번 두드리고 1만 달러는 너무하지 않소? 답장이 왔답니다 망치로 두드린 공임은 10달러고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아는 기술료가 9,990달러 그래서 포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만 달러 보냈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을 두드리고 삽니다 재물도 두드리고 명예도 두드리고 인기도 두드리고 아름다움도 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주님을 두드리고 성경을 두드리고 교회를 두드리고 형제자매 마음을 두드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두드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도를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집회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더욱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십자가 중심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해 우리가 건재될 영혼들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영혼들 인도하는 모든 입술과 마음에 함께해 주시고 집회 내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